박정희 대통령 때 1967년도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백일섭 씨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찌푸차 와가지고 대리 너 나와봐. 이렇게 데리러 가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부른 거이자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연예인을 불렀고 그게 백일섭 씨 때 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대한 대통령을 만난 1호 연예인이라는 이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가 본인이 연극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연극 배우부터. 그래서 데뷔 5년차 1967년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일섭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드라마 제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김용헌 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맞다. 촬영 중에 갑자기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청와대로부터 초청받은 연예인 1호라는 말. 이거 맞을 거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중단됐다는 건 이거 굉장히 급하게 불렀다는 거. 사전 약속 없이. 백일섭 씨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요. 당시 1967년 아침이었습니다. 백일섭 씨는 방송국 국장님께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됩니다. 너 혹시 효자동에 실수한 거 있니? 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일섭 씨가 어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이어진 한마디. 11시 30분까지 앞에 대기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영문을 모르던 청년 백일섭 씨는 얼굴이 진짜 하얗게 질려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또 접견실로 안내를 받아서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또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른 방으로 또다시 이동을 한 뒤에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백일섭 씨를 24살이었잖아요. 백군이라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거기까지 가는 백군은 얼마나 긴장을 했었죠. 11시 반이면 점심 식사 초대였던 것 같은데. 오찬 메뉴가 뭐였네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점심 메뉴로 국수를 즐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백일섭 씨를 위해 특별히 스테이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긴장한 백일섭 씨가 고기를 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손이 떨렸다고 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고 유경수 여사가 백일섭 씨의 접시 위 스테이크를 직접 손수워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치인들이 어떤 즐겨 먹는 음식 여기에도 정치 철학도 담겨 있고 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때가 1900 이 뒤에 보면은 6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국에 분식 장려운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쌀 소비 좀 줄이고 한 끼는 꼭 이제 뭐 밀가루로 된 국수 같은 거 먹자 이건데 아예 날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분식의 날이어서 분식 먹자.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칼국수 뭐 그 잔치국수 소면 수제비 이런 거 많이 먹고 이랬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이때 그렇게 해서 이 만약에 음식점이 있으면 전국의 음식점에서 우리가 원래 파는 메뉴가 뭐든 주메뉴가 뭐든 전국에서 분식을 다 팔아라 이럴 정도로 장려운동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국민들한테만 먹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시 뉴스 보도에 보면은 이 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생전에 또 이 남편 박정희 대통령한테 칼국수 만들어줘서 고거 먹는 모습이 자주 보도가 됐어요. 대통령도 먹으니 국민들도 다 같이 분식하면서 쌀 아끼자 이런 거였죠.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스테이크를 먹은 백일섭 씨. 후식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귤이 나왔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백일섭 씨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밥을 먹고 후식으로 귤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백군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밥을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귤 두 개를 이렇게 싹 챙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경수 여사가 백일섭 씨가 입고 왔었던 재킷과 바지 주머니가 정말 빵빵해질 정도로 주머니에 귤을 많이 이렇게 막 넣어줬었다고 해요. 당시 유경수 여사의 이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백일섭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닐봉지에 담아준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들고 가라고 막 이렇게 넣어준 그 마음이 너무 뭔가 짠하다. 그래서 귤을 먹을 때면 이따금 생각나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귤은 맛있게 드셨겠지만 그 먹은 스테이크는 얹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우리 1967년에 스테이크라니. 그럼. 그래서 또 유경수 여사가 못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서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저 녹화하다 간 거 아니에요.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다면요. 갑자기 가버렸으니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 부부와 식사를 마치고 드라마 현장으로 복귀한 백일섭 씨는 본인 때문에 멈춘 현장의 그 차가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그 귀에 썼던 귤을 주머니에 챙겨갔던 귤을 출연 배우들에게 나눠줬더니 차가워졌던 분위기가 드르륵 녹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백일섭 씨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 그 시작이 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두 개 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썰은 이계인 씨가 같이 방송했던 이계인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지만 씨가 좋아해서 초대됐다. 이게 또 맞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백일섭 씨가 밝힌 건데 당시 내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특히나 이 정국의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급 초대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의 아들도 정국의 많은 이 백일섭 씨가 연기하는 드라마 캐릭터를 좋아하는 한 명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백일섭 씨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이 드라마가 뭐냐면은 돌무지라는 드라마예요. 이 돌무지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 백일섭 씨가 맡은 역할이 약간 말을 더듬는 역할인데 이 정국의 아이들이 그 말을 다 같이 더듬느라고 말을 더듬을 정도로 정말 우리 뭐 연구 없다 다 같이 흉내내듯이 그런 전국적 인기를 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어느 인기를 알 수 있는 게 뭐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엽서가 막 방송국으로 와요. 손으로. 그런데 그 엽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해서 1등 스타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백일섭 씨가 3년 연속 1위를 할 만큼 또 67년에 초대됐다고 했죠. 실제로 이 1년 전인 66년도에 인기상을 받을 만큼 진짜 전국적으로 인기 배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청와대 초청, 갑작스러운 초청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정말 백일섭 씨가 스테이크도 그렇지만 귤이라는 게 요즘하고 다르죠. 그땐 바나나 한 개 사고 귤이 귀하고 아주 신문화를 경험하고 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 백일섭 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사실 뭐 누구나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방송국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60년대. 네. 일단 백일섭 씨 같은 경우에는 KBS 공채 탈렛 5기로 이제 연예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MBC 드라마 계곡 공신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1969년 당시 MBC가 계곡을 하면서 계곡 드라마의 스카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 50장을, 수표 50장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종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69년도에 짜장면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강남개발전의 신사동 있죠. 이때 땅이 한 평에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그때 샀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샀어야 돼요. 편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짜장면 값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종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백일섭 씨가 처음부터 MBC에 이적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당시에 안정적이었던 TBC에 이적을 하려고 했는데 TBC 방송국의 배우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배우가 와버리면 좀 자신의 자리가 좀 위태롭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다시 백일섭 씨가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MBC에서 연락이 와서 일사천리로 계약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당시로서 이적이 50만 원을 받고 이적을 했지만 아들과 딸 이전에 20년 동안 MBC 드라마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만에 한 드라마부터 얘기 드릴게요. 딱 생각나실 거예요.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김희애 씨가 딸 후남이, 최수정 씨가 귀남이. 아주 귀남이만 귀히 여기는 그 드라마. 거기에서 아빠 역으로 나왔어요. 최수정 씨의. 홍도야 우지 마라. 아그씨? 그거 완전 인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 20년은 왜 공백이었을까? 제가 드라마 수사반장, 전원일기 연출했던 PD와 개인적으로도 돈독한 사이였는데 공개적으로 이 핀잔, 연기를 지적한 거죠. 여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대본 던지고 나 수사반장 출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20년이 됐다고 해요. 아이고, 꽤 길었네. 그래서 20년 동안 MBC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럼 백일섭 씨가 이제 MBC 드라마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을 때는 갈등이 있었던 PD와 뭔가 소위 말해 풀었다. 20년이면 그 PD는 국장 됐겠네. 정확합니다. 선업에서 물러났겠죠. 그리고 약간 이런 비슷한 결이에요. 백일섭 씨가 MBC 드라마 아들과 딸의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요. 진즉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던, 틀어졌던 PD가 제작 국장으로 승승한 상황이에요. 진즉이네요. 하지만 당시 이 드라마 아들과 딸 담당 PD가 어쨌든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국장을 찾아가서 아, 저 진짜 섭외하고 싶다. 그냥 설득, 그냥 받아달라.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설득하게, 섭외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섭 씨의 출연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됐다라고 하고요. 백일섭 씨가 또 마침 당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얹혀있던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 아들과 딸의 엄청난 성공으로 당시 부채 9억 원을 한 번에 청산했어요. 와, 당시 부채 9억 원. 당시 그렇게 인기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백일섭 씨. 요즘에는 잘 못 봐요, 드라마에서. 백일섭 씨는 2014년에 중영된 드라마 더 이상 못 참아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 쉬는 와중에 대중적인 트렌드를 비롯한 상황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거기다 코로나19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능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해 가을부터 이순재 씨, 노주연 씨와 함께 블랙 코미디 연극 아트에 출연하며 절정에 오른 연륜의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스타드 백일섭 씨 여기까지 짚어봤고요.